오늘 은혜 받고 성실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의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통화하는 인생 통화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3일 밤 예배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 각 기간마다 수련회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이 자리는 수련회를 마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오늘 또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교황스 확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또 갑절의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옆에 성도님도 함께 좀 축복하는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원더풀, 엘레강스, 판타스틱 하십니다 좀 마음껏 축복을 해 주십시오 앙드레 김도 생전에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로 많이들 또 세워주고 살리는 어록들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32주차 강단 말씀 살리는 인생이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를 갖고 예수님께서 신적인 지혜를 갖고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생명 살리는 복음 체질이 무엇인가 또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가늠한 여자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 예수님이 사실 그 여자를 처형시킬 수 있는 어떤 예수님의 동의 자체가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철저히 음모를 가지고 계획된 음모를 갖고 예수님 옆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가 로마에 속곡되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사형의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기서 만약에 죽여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총독의 권한을 또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바로 이 율법의 본질을 잘못 깨달아서 사람을 이렇게 정지하고 죽이는 곳에 이 율법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보면 반면 예수님은 바리세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 또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바로 생명살이는 복음체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죠 바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면서 땅에 무엇인가를 적으시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죄 없는 자가 그럼 돌로 쳐라 그리고 그들이 다 양심의 가칙을 느끼고 빠져나간 이후에 가늠한 여자를 향하여서는 그녀를 내가 정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살리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리는 인생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현장에서 많은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오늘 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러온 이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 속에서 또 시키는 것은 또 하지만 어떤 창조적인 작업보다는 눌리고 컸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비교시가 열등감 속에 우리 자신들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역시 이 보금만에서 가장 많이 회복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자존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관점과 바로 이 보금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만큼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힘을 갖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은 가늠한 여자 그리고 저는 이번 주 강당 결론에 나왔던 그 거린 데이빗 같은 부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가늠한 여자라든지 거린 데이빗처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절대 또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수용이 불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은 모르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이번 주 강당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형제다 그 사람 이전의 한 영혼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이번 주 강당의 일대지 이대지처럼 죽이는 서로를 죽이는 율법 체질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보금 체질로 나마다 보금적인 시각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줄강들은 나와있지만 여러분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죄인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 가늠한 여자겠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바리세인 서기관 그리고 들킨 죄인 가늠한 여자 들키지 않은 숨은 죄인 바리세인 서기관 이것이 바로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사실은 나밖에 모르는 시스템입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 모든 사람들을 다 올므로 다 그 틀에 그 함정에 다 가두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 강단에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고장 났을 때 우락부락하게 생긴 흑인이 와서 다 고쳐주고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면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실 보여지는 어떤 느낌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 저 사람 정말 복음 되게 잘 들어줄 것 같고 유한 분들이 계세요 똥꼬집이세요 진짜 복음 안 들어가세요 스트레스? 인생의 양념이지 인생의 고난? 그것이 인생의 맛이지 절대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으세요 근데 의외로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뭔가 강박하게 복음을 대적할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순수하게 복음을 또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느끼죠 아 우리의 생각을 거꾸로 하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가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다 갇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통신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참 많은 소통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점점 가정 등을 보더라도 우리 모든 관계나 우리 생활의 현장을 보더라도 점점 불통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불통시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마다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답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답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얼마나 목이 매입니까? 우리가 답답한 사람 사이다 반대말으로 고답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영적인 고답이가 되겠다 참 답답하시겠다 하나님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가장 깝깝할 사람이 누굽니까? 안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멀리 이쁘게 생기고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안 통하면 일단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말을 권성으로 듣는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내 속마음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절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영증이 고답이가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는 만큼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욕기의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형통이오 하는 일은 대통이오 성격은 화통이오 세상에서는 융통이오 대화할 때는 소통이오 슬픈 자를 만날 때는 애통 은사에는 능통하고 신앙은 정통으로 주님과는 늘 교통하라 암연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잘 지었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 통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디도서 말씀은 바로 이 소통의 모델 가장 하나님과 또 제자와 현장과 가장 소통했던 통하는 인생의 모델이 살았던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서는 바울이 바로 참 아들이라고 말했던 제자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이 4절 말씀 자체는 디도서 전체의 인사한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시 나왔다가 그 사이에 세웠던 교회가 바로 그래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대 교회에 파송했던 목회자가 바로 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로마의 영약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최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의 영역에 감동된 찬송처럼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불신자 시절의 예체질을 갖고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디도 목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너가 섬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이 정체성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디도서 말씀입니다 오늘 3일 밤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과 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얻고 우리 성도님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견고한 응답, 형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질메임으로 추권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과 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종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근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울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또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세워줬고 경근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그 뜻에 소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붙잡은 언약은 바로 사도행전 1자 1절, 3절, 8절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바로 138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마태봉은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질문합니다 우리가 노동운동도 하고 정의운동도 하고요 개혁운동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개혁도 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언급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성경의 본질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체험할 수 있고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나쁜 짓 안하고 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이 날 잘 봐주겠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내가 경건하게 생활하고 기도하고 선행구제 봉사하면 하나님과 통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진실하고 착한 자 사실 불신자보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건 생활 이슬람 교도들이 더 잘하고요 기도 무당들이 더 많이 합니다 밥 퍼주는 거 구제봉사 국수 끓여주고 밥 퍼주는 행위 사실은 우리가 아니어도 이미 타 종교나 세상의 일반적인 단체에서 사실 더 많이 활성화되고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집사님 가셔서 신발을 하나 사다 주세요 가시다가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한 잔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아이소핑도 하시면서 신발 좀 사다 주세요 이분이 이제 가서 뭐 하면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요 맛있는 커피 먹고 그 다음에 쫙 쇼핑을 하고 그냥 오셨어요 집사님 신발 아우 깜빡 그러나 목사님이 말한 세 가지는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이거랑 같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부수적인 거 그렇죠? 선언적인 거 우린 그거 다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알자배기인 그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통화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신자한테만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런 틀린 보금 실패할 보금 다른 보금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면요 여러분 사진 단체 사진 찍으면 누구만 보죠? 나만 봐요 옆에 사람 눈 감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웃고 잘 나오면 그 사진을 확대해서 뽑을 판이라니까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보면 그게 그냥 우리 안에 본능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역과 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보금을 없다는 사실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똑똑하고 착하면 좋죠 거기다 예수까지 믿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똑똑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사 무식하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설사 내가 조금 실수하고 죄를 지우셨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언약으로 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데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 돈이 잘 벌린다 전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지 않고 통하지 않은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한다 내가 자식 교육 잘 시키고 많은 물질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무너지는 바벨탑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통한 사람이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래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소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어지간히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세의 아들 다윗 옛날에 성경에는 마음의 합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성실해서도 또 훌륭한 인품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중요한 이 언약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보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얼만큼 각인되고 뿌리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통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가 통하지 않으면 같은 크리스찬 끼리도 사실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십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통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와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예수는 모든 문제 어우 통하네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통하는 줄 알았더니 예 통합니다 영적인 암호와 같습니다 옛날 우리가 그 핍박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물고기 표시처럼요 정말 이 언약이 통하는 자들의 암호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했던 이 모델이 누구냐 바울보다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일을 앞두고 40일간 금식기도 하시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소통을 하시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보금을 전파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와중에도 한적한 곳을 골라 또 산에 가서 하나 옆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계슬만의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것을 볼 때 바로 참 소통의 모델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불통된 이 세상을 바로 통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죄인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 내가 열두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 속에 다 메워가지고 사단에게 종로를 타며 결국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처절한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한약에서도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몸이 소통되지 않으면 몸에 통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벌써 두 달이 됐습니다 6월에 일본 캠프를 다녀오면서 제가 일본 현장에서 봤던 현장이 용문사라는 절이었습니다 이 절 현장이요 여러분 갔다 올 때마다 진화가 됩니다 세상 말로 이 납골당 하면 뭔가 여러분 기분 좋은 현장은 아니잖아요 보통 기분 좋고 유쾌하고 힐링하는 장소는 아닌데 저희가 납골당에 가서 느꼈던 건 보면 굉장히 밝게 만들고요 누구든 와서 쉬어가고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납골당을요 그 뼛가루를 넣었던 함 자체를요 그 밑에다 숨겨놓고 상단에는 예쁜 영롱한 보석 같은 조명으로 정말 구슬같이 해가지고요 정말 무지개색으로 조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함 속에 뼛가루가 있거든요 딱 보면 이게 납골당인지 아니면 무슨 보석 전시장을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납골당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진짜 차 한잔하고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화장을 시키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뼈를 빤다고 그래요 빡 거칠게 빻죠 그래서 그 납골당에 뭐를 넣으면 고인의 내가 원하는 부위를 골라서 넣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내 가족의 목뼈를 넣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더 크죠 그리고 목뼈 하나를 앞에 딱 꺼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살아있는 내 가족을 보는 것 같고 그 인간을 어찌 보면은 그 가족에 대한 심리를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이 납골당이 500에서 5천만 원까지 있으니 겉모양은 저리지만 사실은 완전히 흑안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 일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일본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요 고인이나 반려견들 유고를 갖고선 그 스톤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목걸이나 팔찌로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실제로 벽지의 화장터 내에 사리 성형센터라고 있습니다 10분이면 영롱한 보석으로 돼요 색깔도 입혀주고 그것이 묶어가지고 내 팔찌로도 하고 그래서 반려견 떠나보내면 일단은 너무 허전하고 많이 울고 힘들어하니까 여기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도 되어지고 영구적으로 가니까 썩지가 않으니까 평생 함께 간다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더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들지는 않으시겠죠 물론 소통하고 싶고 어떤 이별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죽으면 끝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가 있지만 여러분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동물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목에 걸고 소장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 어떤 현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생의 12가지 문제 절대 없어지지 않는 문제 영원한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원시 복음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인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왜? 정지할 자격은 예수님 충분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만이 돌로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정지하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 보면 사단은 통할 것은 참 안 통하게 만들고 안 통해도 되는 것은 또 통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뭐가 통하겠습니까 동반자살하는 거 보십시오 통하는 거죠 야 내가 죽으려니까 두렵다 나랑 같이 죽을 사람 여기 붙어라 죽자라는 것에는 또 뜻이 통하니까 여러분 동반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밖에서 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주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축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신 통하면 인 통하고 만사 형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통하고 또 사람과 통하게 되면 만사가 형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심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형통한 자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관계 회복되면 여러분은 다른 관계도 회복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저를 부리게 돼서 문제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이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소통의 교차로 그렇죠?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고 불통됐던 우리를 이제는 소통의 세계로 인도해지는 것 그 소통의 교차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막힌담 막힌 허물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허물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8.15의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예 7.73의 광복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찐 노예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를 누리는 것이 값지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가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바로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자유는요 원래의 창조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 자체가 여러분 소통의 원립니다 물과 소통해야 되고 나무가 땅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 떠난 물고기가 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갇혀지고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전 말씀처럼 영원저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율법, 율법적인 기질들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복음 전에 갖고 있었던 기준들, 동기들, 목적을 내려놓고 여러분 날마다 이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과 소통하는 데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인생작품을 남기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인생작품을 다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이 구원의 축복 자체가 이미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쓰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해방시켰고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지가 포도나무 원지기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하듯이 여러분들은 늘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 부인할 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부를지 하더라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벌써 멀찍이다라고 거리를 두게 되어지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멀찍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을에 앉아서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언약적 소통을 누리는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과 통화는 인생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디도서의 수신인이 디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은 디도 그 디도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도는 같은 믿음입니다 바로 다른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정확한 언약이 통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디도는 이방인으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바울에게 많은 정보를 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방교회만 하더라도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의심하면서 바울을 푸신했을 때 이 디도가 딱 가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하고요 또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교회에 대한 형편을 바울이 듣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서신을 또 기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3절에 보면 디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위로, 위로,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디도가 위로의 사신이고 기쁨의 사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와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육신적인 이 떡을 구하면서 육신의 동기를 갖고 무늬만 크리찬 사람 크리찬 교회 다니는 불신자 굉장히 여러분 안타까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디도를 비롯하여서 바울과 통했던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제자들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쫙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읽을 때까지 쭉 보면 내 집을 내놓고, 내 목을 내놓고 왜? 바울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바울과 무엇이 통했습니까? 언약이 통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현장을 살리는 현장을 통하는 응답을 함께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제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 속에 거린 데이빗이 나중에 차후에 많은 훈련과 변화를 통하여서 목사가 됐습니다 아마 그 가늠한 여자도 평생 잊지 못할 그 언약으로 붙잡고 아마 전두자의 삶을 살지 않았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내 자녀가 또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찌 보면 영적인 거린 데이빗처럼 오네시목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장차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 영혼들을 보실 때 오늘의 현재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나도 변화시키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넉넉히 변화시킬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보금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제자들, 동역자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이 보금화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심전심지속으로 내가 언약과 소통하고 싶고 늘 현장과 통하고 싶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집중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삼오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유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앞에는 단서는 싹 잘라냅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안됩니까? 왜 안됩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강단과 통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종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면 희한하게 이 세상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따지죠 맞다 틀리다 영적인 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레마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보면 하나님과 통화할 수가 없고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위나 주의종이 말씀을 잘못 전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강단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정하고 따라간다면 잘못된 주의종은 하나님이 다루시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저 사람 변화 안 되지? 왜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안 되지?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걸 놓고 정지할 자격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열한기와 2장 2절에 보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길가래에서부터 묻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도를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상이 희미해졌습니다 자기 자식들 홈리야 비누하스 망해가는데도 망해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주의종의 말에 순정했던 자가 누구면 한나 자신의 자녀 나시린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시린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 문제 국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오늘의 말씀 막연하게 붙잡지 마시고 오늘의 강단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 주의종을 신뢰하고 100% 강단의 말씀을 신뢰하고 간다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닌 것은 바르게 또 인도하실 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사느냐 은혜는 다 받습니다 기존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타 교인들도 사실은 은혜는 다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오늘의 말씀 보면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의 강단의 말씀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눌렸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나가면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나를 살리고 회복되어지는 메시지 바로 전체 메시지와 강단과 이 현장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또 함께 포럼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새벽 4시부터 매일 2시간 기도를 했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로 보내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모든 종교인은 다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무신론자,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귀신들린 자, 종교인도 다 기도하기 때문에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도입니까? 언약기도 언약이 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처를 쳤 탔던 바울팀과 루디아가 이게 서로 스파크가 통했죠 나를 주미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한 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한다면 말씀이 그 안에서 성취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제목이 통하고 응답이 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자기 때의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개시의 방법이 물론 성경, 말씀이지만 오늘은 전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를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 전도를 이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천명으로 바로 바울이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든 이유와 방향과 목적도 세 개의 보그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잠원 14자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웃고는 있는데요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경쟁시대에서 월화, 수목, 금금금밖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토일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7월 말에 어떤 MBC에서 뉴스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여러분 요즘 10대 아이들의 힐링하는 방법이 자해 자해에서 인증샷 올리는 거 여러분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막 칼로 자해를 하고요 습관적으로 자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해하는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더 충동을 느껴서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더 심한 자해를 해서 친구들로부터 관심을 끌기도 하고요 그것이 그 아이들만의 힐링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5명 중에 한 명이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삶의 목적과 의미와 내용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후대가 유린당하는 이 현장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과 통하는 정말 주님의 탄식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식일만 지키던 이 교회 시스템을 이제 6일 동안 말씀 운동하는 현장의 시스템으로 돌려놨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평일교회 현장교회가 바로 우리 사천지교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반기 사육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재정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현장이 통하고 또 사천지교회가 확산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맡고 있는 교구의 전도사님이 지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그 세탁소 주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속으로 들어가서 만나 주시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50%만 전도하고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전도하러 가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조금 핍박하기도 하고 강박하게 들게 다시 오지 마세요라도 하잖아요 그럼 한 50%까지 왔다가는 알아서 안 온다는 거예요 알아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지속으로 지금 이렇게 와도 99%까지는 교회 갈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1% 때문에 그래도 망설이는데 99%의 마음이 있어도 1% 때문에 지금 망설이는데 하물며 50%만 전도하고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포기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미리 포기를 해버리니 지속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해서 정말 이 전도의 현장 속에 여러분 정말 지속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현장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만큼 여러분의 학업과 생업의 현장 속에서 정말 최고의 기능의 서밋으로 여러분 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와 더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믿는 자에게 성경이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말씀이 알려주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나침판 우리를 보고 부신자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힐러리와 함께 어느 주유소에 갔다가 그 주유소에서 힐러리의 옛날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힐러리 너 나 잘 만났지 너 아마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너는 주유소 사장 부인밖에 더 됐겠어? 그러니까 이 힐러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아니 아마 그 남자가 대통령이 냈을 거야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나는 게 그럼 보면은 남편은 넌 다 잘 만나서 대통령 부인이 됐지만 이 힐러리가 생각하는 건 뭐면 자기를 만나는 자는 다 복받는다는 거죠 출세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금적으로 여러분 재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금 안에서 회복된 자존감이 보면 오늘 내가 가는 현장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받은 줄 알아 예 그거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인생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현장과 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 잘 아시죠?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열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본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이렇게 따온 문구들도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담화 하지 말라는 거겠죠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말 좀 적게 하고 상대는 말을 좀 들어야지 적구리 적어진다는 내 편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그 뜻은 왜곡된다 우리는 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옛말이라는 거죠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제시하는 거 그 사람에게 분명한 영적인 진단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칭찬에는 발이 달렸다면 헌담에는 날개가 달렸다 내가 하는 헌담이 얼마나 더 빠르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내가 잠시 던지고 갔던 그 30초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30년이 남는 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이건 제가 탈모드에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이 나올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재해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적인 체질 또 이런 통하는 삶을 사는 가장 첫 단계가 무엇이면 바로 말 이 언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원더풀하고 판타시틱하다고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적인 언어로 여러분 생명살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 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0위자 하는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자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24지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좌로나 오로나 치우지지 않고 분명히 언약적인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조금 안 된다고 낭망하거나 잘됐다고 의기등량해서 교만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게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 통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언약과 소통했다면 이 언약을 여러분 현장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렘노트와 통하셔서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후대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기념비적인 인생 나가서 정말 소통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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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